자, 24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 government, in law, in culture, and in routine everyday interaction, beyond family and immediate neighbors, a widely understood and clearly formulated language is a great aid to mutual confidence. 여기가 한 문장이죠. 자, 여기서 in으로 좀 길게 전치사구가 많이 나왔어요. 전치사구는 여기 콤마까지가 전치사구인데요. In government라고 하면은, government은 정부죠. 근데 여기서는 정치체제, 정치체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체제나 또는 법에서, 문화, 그리고 in routine 하면은 일상의 일이라는 명사로 쓰이거나 또는 그냥 일상적인 이런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 everyday interaction, 매일매일 하는 상호작용이라는 여기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일상의 매일매일 하는 상호작용에서 근데 그게 그런 상호작용이 beyond family and immediate neighbors, 이게 지금 여기 가로 친 거는 in routine everyday interaction, 이거에 대한 좀 부연 설명한 거예요. beyond는 뭐뭐를 뛰어넘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족이나 아니면 immediate 하면은 뭐 즉각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widely understood, 굉장히 넓게, 폭넓게 이해되는 것. 그리고 clearly formulated, 지금 understood랑 formulated가 다 지금 뒤에 있는 랭귀지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formulated 하면 형성된 그런 언어는 아, 그러면 여기서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라고 감을 잡고 독해를 하시면 됩니다. It is a great A to mutual confidence.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거죠. 도움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서 그러냐면 mutual 하면 상호의, 서로 간의 라는 뜻이에요. 상호의 어떤 confidence 하면 자신감도 있지만 여기서는 신뢰라고 해석하는 게 문맥상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언어가 사람들의 의사소통 간의 신뢰를 쌓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그래서 when 이라는 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많이 봤던 구문이죠. 뭐 뭐 할 때라는 뜻인데 when은 여기 services까지 그러니까 지금 when에 이끄는 접속사 조리고요. dealing with property 그래서 여기서는 dealing이라는 분사 구문이 나온 거고 when 여기서는 you, are이 생략된 거죠. 의미상 그냥 대중적인 주어로 you, are이 생략된 거고 너가 deal with 하면 처리하다는 거죠. 다루다 property라고 하면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어떤 계약서를 처리하거나 그죠? 또는 even just with with가 지금 세 번이 나오죠. 그래서 deal with 첫 번째 deal with 두 번째 deal with 세 번째가 나온 거예요. 여기 세 번째 with 다음에 나오는 거는 routine 또 나오네요. 일상적인 exchange 하면 교환이죠. goods and services 하면 사회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재화와 용력을 말하는 거예요. 재화 그리고 용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컨셉하면 어떤 개념이죠. 개념이랑 그리고 descriptions, 묘사들은 need to be 뭐뭐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as as가 나왔네요. as as possible이니까 가능한 한 precise 하고 unambiguous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precise 정확한 사실 이거는 둘 다 동의어예요. ambiguous가 여러분 모호한 이런 뜻이거든요. 모호하지 않고 정확할 정확한 것이 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앞에 나열되었던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특정 개념이나 어떤 묘사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지금 접속 부사가 나왔고요. misunderstanding 그래서 오해가 arise 얘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일어나다라는 뜻이요. if full communication with a potential counterparty in a deal is not possible then uncertainty and probably a measure of distrust will remain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처리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full communication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인데 full이 나왔어요.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의미겠죠. 그래서 완전한 그런 대화 상호작용이 with a potential counterparty 누구랑 하는 거냐라고 하면 with 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로서의 with입니다. with potential 잠재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잠정적인 counterparty 라고 하면 그 함께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는 그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in a deal 어디에서 deal에서 어떤 거래에서 잠재적인 나랑 같이 거래해야 되는 그 사람과 함께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 i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면 그러면 then uncertainty and probably a measure of distrust 까지가 다 주어인 거예요. 주어를 밑줄 쳐볼게요. 여기까지 보면은 uncertainty는 certainty는 확실함 이라는 명서거든요. 근데 불확실함 과 그리고 그리고 아마도 probably probably measure of 는 일정양의 distrust 하면은 trust 는 알죠. 믿음인데 불신이 어느 정도 will remain 남아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중세 시대에 말한 거예요. 그 후기 그래서 중세 시대의 후기에 갈수록 더 경제적인 삶이 복잡해지면서 더 need for fuller and more precise 커뮤니케이션 여기까지가 주어고 was accentuated 이게 지금 소동태로 동사로 쓰였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명사는 예예요. need 필요죠. for fuller 아까 말했던 full이랑 같은 뜻이에요. 더 완벽한 그리고 and more precise 아까 나왔던 거죠. 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was accentuated 여러분 accent라고 하면 음악에서 어떤 강박을 말할 때 accent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강조하다 라는 의미인데 강조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잡해지면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완전하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런 대화가 필요했다는 거죠. assured knowledge facilitated clarification and possibly settlement of any disputes 그래서 여기 보면 facilitated 이게 지금 중요한 동사예요. 몰랐으면 꼭 외워둡시다. 얘는 가능하게 하다 또는 용이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hared 는 여러분 공유된 언어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 거지. 그런 공유된 언어는 더 용이하게 했습니다. 가능하게 했어요. clarification 명료화를 가능하게 했고 and 또 뭘 가능했냐면 두 번째 possibly 얘는 아마도 라는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perhaps 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는 settlement 나는데 여러분 settle이라는 단어만 알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settle이라는 거는 동사로 어떤 논쟁을 해결하다 끝내다 합의를 보다 결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는 의미로서의 settle인데요. 그래서 settlement 라고 하면 해결 이에요. of any disputes 하면 dispute 논쟁이라는 명사고요. 그래서 어떤 논쟁의 합의를 아마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서로 공유된 언어이다라는 거예요. 명렬화랑 그리고 분쟁의 해결 이걸 돕는 것이 서로 공유된 언어다라는 거예요. In international trade also the use of a precise and well formulated language added the process of translation.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국제무역에서 또한 사용을 하는 건데 뭘 사용하면 precise 또 나왔다. 정확하고 well formulated 잘 형성된 잘 뭔가 표현된 그 언어는요. aid 하면 도다 돕다 라는 뜻이에요. 도왔습니다. The process of translation 번역의 어떤 그 과정을 도왔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The silk road could only function at all because translators were always available at interchange point. Silk road 는 우리 배웠죠.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고대 중동이랑 중국 간의 통상을 했던 그 길을 말하는 거죠. 그 실크로드는 could only 다음에 error이 나왔죠.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크로드는 할 수 있었다 라는 건데 function이 지금 동사입니다. 기능 할 수 있었다 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톤이 좀 들어왔어요. only error 그나마 라는 뜻이요. only error 그나마 가능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translator 그 누구예요? 네. 번역가들이 were always available 무슨 뜻이죠? 이용 가능한 즉 번역을 해준 사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죠? 어디에서? at interchange point 교환하는 교환이라는 뜻이죠. 교환하는 지점에서 교환 지점에서 통역사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실크로드는 그나마 작동이 가능했었던 거다 라는 거죠. 답은 뭘까요? 여기 2번이겠죠? 언어의 precision 하면 precise 라는 형용사 많이 썼잖아요. 얘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명확성 그게 뭐냐면 key to successful economic transaction 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뭐를 향한 중요한 요소냐면 성공적인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라는 거죠.